여기 진짜 어떻게 너무 좋은데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러닝을 하러 나왔는데요. 오늘 러닝 코스는 맹그룹 고성에서 시작해서 능파대를 걸쳐 백도왕까지 다녀오는 왕복 코스입니다. 거리는 대략 약 5km 정도 되는 것 같고요. 제가 먼저 한번 뛰어보고 코스가 괜찮다고 하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그럼 한번 같이 뛰어볼까요? 렛츠고! 렛츠고! Dow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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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wn Dow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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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wn Down, down, down Down, down, down Down, down Down, down Down, down Down, dow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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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오늘 러닝하러 나왔는데요 오늘 러닝 코스는 여기 보이시는 맹그로브 고성에서 시작해서 아야진 해수욕장을 지나 청간해변으로 왕복하는 코스입니다 거리는 대략 6k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오늘도 한번 즐겁게 달려보겠습니다 그럼 출발 이렇게 언덕을 뜰 때는 상체가 뒤로 가지 않고 조금 축여서 뭔가 콩콩콩콩콩콩 하듯이 팔을 좀 뒤로 팍팍팍팍쳐서 올라가면 조금 덜 힘들어요 도와줌 이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